날씨가 너무 찝찝하다 날씨 진짜 찝찝하다 뿌뿌페 아니 이건 내가 매일 안 하실거에요 변화가 스타일 뷰티 맛있겠다 그 예쁜 티셔츠 누가 만들었어? 면 모델 홈런 잠옷으로도 잠옷으로 입는데 잠옷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아니 하나만 하세요 잠옷으로 입던 말 왜 이렇게 못해요? 외국에서 왔어요 KKW 누드 뭐지? 아까 보이고 싶을 때 괜찮은데? 그렇게 펴바르니까 괜찮은데? 그렇게 펴바르니까? 오우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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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에는 오르마트이면 빨갛게 위험표시야? 저런 비비드한 어린이집에 다녀보고 싶다 매일 가는길이 신날 것 같아 동생 가슴 그래서 진짜 나왔어 너무 느렸어 타버성 많이 와요 여자야? 아오 아오 어 맛있어 이거는 제가 샀어요 응? 제가 샀어요 다른 컬러야 내일 월요일하고 이거 안 가잖아 맞아 이거 먹고 이거 먹어야 돼 빅백노래 아니야? 원래 붐샤칼라가 있는 모양이야 어 원래 있어 무슨 말이야 아 머리 너무 붙어 가만히는다 맘이 아닌데 진짜 아 고급코리아 저 세월이 좋아 너가 하는 일 얘기해줘 응 어 예은이가 하는 일은 보급코리아 계정에 예예 보급 게시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? 영어를 추가해요 중국어도 하잖아요 아 중국어 해시태그를 넣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면 예은이가 삼계국어를 하기 때문이죠 또 할 수 있는 거 없어? 스페인어 조금 할 줄 알아요 비타테 엘 판탈로 비타니 내가 믿고가 비타니 비타니 아 아 아 이거 아닐까 아 아 세이프 포트레이트 세이프 포트레이트 세이프 세이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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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디꺼? 아 이거 그거? 아 이거 그냥 그 연사로 이렇게 찍은 거 같아 연사로 찍어 그거를 오와 되게 섬세하게 하네 뭐 방영 어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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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지? 상큼해. 이렇게 죽이야. 뭐래? 고난. 고린 레일리베? 동기 중에 가장 친한 애가 수지거든요. 뭐 들어봤지? 아 그때 그 수업 나랑 같이 드랍한 애가 그 분이 수지야? 나중에 그거 계속 갚아다녔어. 진짜 없네. 그르네. 이제 담으게 해봐. 들어와니까. 유가. 유가? 아 맞아 맞아 맞아. 저 사람들 왜 다 망했어? 아 맞아. 아 맞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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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게? 아아아아 김세기야. 진짜 웃었고. 아 근데 그 책이 너무 바보같이 나와가지고 알고 지내못하고. 그냥 그런 얘기하고 그걸 찾으려고요. 귓도, 귓도 없고. 아시는구나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아니, 공감대는 안 보고 싶지 않았는데. 어쩌다 보니까. 네, 그냥 막. 특히 신촌에 현대백화점이 있죠? 아, 네. 목표 시장하고 이번에는 좀 약간. 그게 평범하게. 꽃이나 꽃이나 이렇게 좀. 지금 많이 감정이나 이런 걸 많이 들어볼까. 발라라고 밝은 거 있잖아요. 보여주세요. 네? 어떻게 해요? 내가 보여주면 좀. 행동적인 거. 관심을 하셔서 어떻게 행동적으로. 손을 쓸 수밖에 없는데. 어떻게 돼요? 머리를 안 세월이 많이 남겨요. 찍어보고요. 나중에 이제 얼굴. 행동은 어떻게 되지? 네. 이번에는. 수고하셨습니다. 저번이랑 모습이 똑같은 거 같은데요? 네. 머리부터 발급까지. 아, 나 전에 찍었던 옷하고 똑같은 옷. 그니까. 맨날 같은 옷만 입는 줄 알겠어. 아, 제가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고 있어요. 사주세요.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? 아, 그럼 안 되지. 돈은 있으신데 시간이 없어서 옷을 못 사시는 거죠? 네. 걔들 또 몸에 자기 과하게 해주는 건 원래. 롯데월드 타워에 처음 들어와 봐요. 네.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의사 같아요, 지금. 아, 그니까. 서른여섯. 영화요? 네, 영화 제목이나. 써니? 배우 이름도 되게. 배두나. 민요리. 네. 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죠. 아, 눈에요? 네.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. 아, 안녕하세요. 근데 지금. 이거 찍으셔야 제가 프로 유튜버 같아요. 한번 안ě려고. 오늘 시작은 그 이유를 provides. 하하. 우와, 당근 주스 놔라. 네, 배타까로 택배 할 수 없을 longing. 딱 기다려 주시게요. 어? 아, 어떡해. 둘이도 쉽지 않은데? 네, 당근 주스가 나왔어요. 아, 오! 축하드립니다. 제가 보여요? 지옥스. 좋아, 좋아. 아이고, 아이고. 아, 가까이서 찍어야지! 아, 라이브 촬영 좀 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전체적인 피부를 세 번 정도 제쳐하는 컬러에요. 오, 이거를 바르셨을 때 오, 진짜. 아, 프로 유튜버에요. 아주 좋은 자세. 맞혔잖아, 치사게. 그레이야, 그레이. 그레이. 하늘색이잖아. 이게 뭐가 하늘색이야. 나는 이렇게 입었는데. 오, 이건 좀 맛있다. 영국 느낌. 이거 뭐라 하지? 테일러. 네. 자라. 못 빨겠네. 이거 못 빨지, 평생 안 빨 거야. 손톱 지그재그로 깎아서 올게, 언니. 이걸 왜. 참 우정.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왜 신발이 볼 때마다 한 톤씩. 왜 내 신발 왜. 왜 내 신발 기죽이고 그래. 깨끗한데. 하나도 안 깨끗해. 오늘 신발도 드레스 코드 맞췄네. 은근히 드레스 코드. 아, 블루 아니라고. 내 눈이 이상한 거야. 이거 회색이야. 약간 푸른빛이 돌긴 하지요. 하늘색이, 소라색이지. 소라색. 소라색? 회색이야. 와아. 가람, 국, 시. 흥. 이건 소고기 칼국수. 이건 뭐죠? 통극수, 이거는 접시만두. 마늘. 남자분이 알아보신 건 처음이에요. 처음에 색감 이런 것 때문에 예뻐서 봤다가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